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9년 전기기사 제1회 2과목인 전력공학 가년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1회 보통 매년 3회 시험을 보잖아요. 그죠? 1회, 2회, 3회 보는데 그중에서는 보통 한 회 정도가 어려워요. 그런데 19년도를 보게 되면 18년도에서도 아마 1회가 좀 어려운 것 같고 19년도에서 지금 풀어볼텐데 1회가 좀 어려웠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선언 문제가 있었어요. 자, 1번. 일정할 때 도체 간의 간결. 이게 선관거리죠. 도체가 전선이니까. L값은 어떻게 해야 되냐. L은 어떻게 해야 되죠? L은 공식은 0.05, 0.05 플러스, 0.05. 10에다가 R분에 두잖아요. 그죠? 얘가 커지게 되면 얘가 커진다 이거죠? 그래서 간격 크게 되면 L값은 얻은다. L번 커진다. L번입니다. 2번은 이게 여러분들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는 신의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정할 때 단상 2선식을 진해서 3상 3선식에 대해서 전력 손실비를 보는 거예요. 여태까지 단면적이라든가 전선 소유량, 전류비 이 정도. 전선 소유량, 전력 손실비 정도 이 정도 보시면 되는데 전선 소유량 정도, 전력비 비교하는 거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력 손실비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단상 2선식은 기본이 2가 되니까 2I제곱 R이고 3상 3선식은 3I제곱 R입니다. 그러면 단상 2선식 기준이기 때문에 2에다가 전류 I는 P는 VIcosθ, I는 어떻게 되죠? Vcosθ의 P가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Vcosθ의 P의 제곱 R 이렇게 하면 되죠. 자, 3상 3선식이에요. 3상 3선식은 일단 3에다가 3상의 전력은 죄송합니다. 이건 이제 누추산 VIcosθ니까 3에다가 그렇죠? Vcosθ의 P의 제곱 R인데 일단은 여기 3의 제곱은 누추 3의 제곱은 3이죠. 여기 3이 올라가는데 이거 일단 지워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이니까 일단 이거, 이거 지워지고 여기서 R인데 그렇죠? 그냥 R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단상 2선식이 이 앞에 R이 붙었죠. 그러면 3상 3선식은 3가닥의 저항이잖아요. 그렇죠? 단상 2선식은 2가닥의 저항인데 3상 3선식은 3가닥의 저항비를 비교한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제가 이거 만들어낸 걸 알았어요. 그래서 3상 3선식에 대한 저항비를 따질 때 같다라고 조건일 때 같을 내면 같을 내면 같을 내면 얘는 2가닥이 3가닥이고 단상이고 3상 전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단상 2선식은 2가닥인데 2가닥에 대한 3가닥 B의 저항값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다? 이게 2알이고 이거는 2분의 3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돼서 4분지 3 이렇게 되겠죠? 답은 해서 4분지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네요. 만들어낸 거예요. PT와 CT 여러분 기억나시죠? PT는 개방이다. CT는 단락이다. 그죠? 이유가 과전앱에 대한 저렴 보호 이렇게 그래서 몇 번의 답이죠? 1번이죠. CT를 단락한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영류를 개설하면 여기 보통 영류 몇 프로 이상? 그렇죠? 90% 이상 올리게 되면 전력 손실 감소하고 전압 강화 작아지고 그렇죠? 전지 요금 요금이 떨어지고 내가 쓸 수 있는 유연력을 크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음 중 틀린 거 절연비용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4번입니다. 낙차 수량 출력을 구하라. 초율 각각 두 개 줬어요. 그 다음에 거기 손실 낙차를 줬네요. 손실 낙차. 원래 보통 출력 구하는 공식이 9.8QH 효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낙차가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그냥 유효 낙차예요. 근데 여기 손실 낙차가 좋다는 얘기는 총 낙차에서 손실 빼서 유효 낙차를 만들어라 이 뜻이죠? 그러면 그것만 유의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유효 낙차는 총 낙차에다가 손실 낙차를 빼주면 되잖아요. 그럼 총 낙차가 얼마예요? 거기 가만히 보니까 300m에다가 빼기 유효 낙차는 총 낙차의 6% 그러니까 6.3.18이니까 18m 그래서 약 182m가 되는 거죠. 282m가 됩니다. 282m 별 시한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9.8에다가 자 유량이 얼마? 거기 보니까 20 그 다음에 282에다가 효율이 2개 됐어요. 0.9 0.98 이제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러게 되면 48.750 답 1번 나옵니다. 자 6번입니다. 임피던스가 임피던스가 330이고 또 어디미턴스가 밑줄 치세요. 1.875 10에 마이너스는 무. 무에다 밑줄 치시고요. 특선 임피던스 특선 임피던스는 나누기 곱하기에요. 그렇죠. 나누기죠. 나누기입니다. 나누기에요. 원래 전파 정수는 나누기 곱하기에요. 곱하기죠. 그러니까 전파 정수는 곱하기이고 특선 임피던스는 뭐다? 나누기입니다. 중요한게 뭐냐면 얘는 임피던스니까 5음이고 얘는 모으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행히 단위가 모으고 5음이 좋으니까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임피던스가 얼마? 거기 보니까 330 330 그 다음에 어디미턴스가 1.875 곱하기 마이너스 이거 그대로 계산계에 뚜둑이 됩니다. 420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됩니다. 그 다음에 다중접추기 때문에 재폐류 기능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리클레이저 시자킬라이저 퓨즈가 있다. 우리 다중접추에서 선로 보호용으로써 배열이 되어있는게 첫번째 리클레이저 얘 같은 경우는 재폐류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자킬라이저 후비보호 둘 중에 많이 나오는데 재폐류가 많이 나오면 리클레이저 후비란 많이 나오면 시자킬라이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순서도 알아두셔야 돼요. 순서 꼭 퓨즈가 뒤에 있어야 되고 얘하고 얘는 자리 바꿔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왜냐면 급전선에 있기 때문에 급전선에는 부활을 걸지 않잖아요. 자리 바꿔 상관없지만 얘네가 반드시 끝에 있어요. 얘네는 분기 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2번이죠. 레클레이저 8번 이것도 만들어낸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신의 가오의 뜻이 있으면 찍어서 맞으면 되고요. 일단 어쩌고저쩌고에서 옳은 것 어머니 얼핏 가만히 보니까 자 ES는 A에 ER 플러스 B에 IR IS는 C에 ER 플러스 D에 IR이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 기술상에서 발송 변형 기술상에서 이거 나왔던 겁니다. 근데 그거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다 할 수는 없고요. 근데 이거 어디서 좀 만들어내냐면 AD 빼기 BC는 얼마다 1이다 해서 보통 A 뒤에 D를 곱했잖아요. 그렇죠? C 앞에 B를 곱했고 그러면 A 뒤에 D를 곱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 D를 곱해요. 얘만 곱하면 안 되니까 얘도 곱하고 얘도 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 앞에 B를 곱해요. 얘만 곱하면 안 되고 얘도 곱해야 되고 얘도 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빼줘야 돼요. 빼주게 되면 이 두 개 값을 빼주게 되면 그렇죠? 얘하고 얘는 같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DB 곱하기 B도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얼마야? 10 빼기 10분은 0이듯이 똑같은 거 빼고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것만 남겠죠. 그래서 DS, B, IS에서 빼주게 되죠. 근데 여기에 가만히 보니까 AD 빼기 BC는 얼마죠? 1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눈치를 빨리 채야 돼요. 그래서 일단 볼게요. DES 이거 빼줘야 되죠. B, IS는 이게 1이죠. 그래서 ER 곱하기 1이죠. 얘는 1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ER은 DES 빼기 B, IS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입니다. 3번이죠.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또 다음에 나올 때 여러분들 혹시 이제 간연도 할 때 이런 건 외워버리면 되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힘들고 공부하고 막 힘들고 그래서 필기 합격하고 나면 이제 우리 바람쇠로 가잖아요. 어디 가죠? 네. 바다로 가야죠. 바다. 바다. 그래서 바다로 가자. 바다. 바다. 답 3번. 바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답 3번이고요. 9번. 비접지에서 지락 전류 계산할 때 사용되는 정전 용량. 지락 전류 기억나시죠? 3 오메가 C 이렇게 되고 따라서 루트 3에다가 오메가 C V 암페어가 될 때 이 C는 어떤 정용량? 어차피 땅에 흐른 전류잖아요. 당연히 사용된 정전 용량도 땅에 있는 정전 용량이기 때문에 땅이 대지죠. 그래서 대지 정전 용량. 90도 빠른 거. 그렇기 때문에 답이 2번 되고요. 10번. 영상 전류가 ZCT지. 영상 전류가 ZCT가 검출하는 거죠. 그래서 영상 전류 검출하는 게 누구냐. 그러면 당연히 ZCT 영상 전류가 잡아내죠. 영상 전류가 지락 전류이니까. 그래서 답 3번이고요. 11번. 이상 전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뇌도 있고 대표적인 번개 뇌 같은 말이죠. 그래서 보악에서 설치하는 게 뭐냐. 당연히 거기에 뭐 피레기밖에 없죠. 소환. 초호환. 이거는 이제 애자보호하는 거고 개전기 간 게 없고 그다음에 접지봉. 접지가 땅에 박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뭐 이상적인 파고치를 저감시키고 이런 말. 이상적인 파고치는 낙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피레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가공지선 나오면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죠. 중간에 다 답이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답은 필요밖에 없습니다. 답 2번입니다. 12번. 이것도 간연도인데. 거기에 보면 무반스라고 있어요. 무반스라는 건 뭐예요. 임피던스가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반사파는 임피던스가 다른 경우가 반사파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무반스랑 임피던스 같은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J1이 와서 J2 플러스 J3인데 그렇죠. 근데 Z하고 J3가 직렬이 아니라 거기 B, C, B, D 병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병렬일 때는 직렬이 역수. 이게 안 보이죠. 여러분들 안 보입니다. 다시 써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병렬이기 때문에 직렬과 병렬이 역수하기 때문에 Z2와 Z3가 병렬이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13번. 저압 뱅킹 방식에서 저압 수능 고장으로 전부 차단되는 거 싹쓸이. 캐스키드 현상. 대책은 뭐가 있었죠. 고장 개폐기. 그것도 시험 문제 나왔었죠. 가스 차단기. 가스 차단기는 가장 많이 쓰죠. SF가스. 차단 능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선로 길이한 게 없고 그다음에 소호 능력 무생 무독 난연성이기 때문에 가격 빼고 나머지는 상당히 우수하다. 틀린 것. 다 좋죠. 1번이죠. 선로 길이한 게 없죠. 답은 1번입니다. 근거리든 장거리든 차단 잘합니다. 차단 능력이 좋다고 했죠. 1번입니다. 책에 있는 내용이고 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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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에서 가장 싼 총이 칼빈 아니야. 칼빈의 형. 캘빈. 가장 싸다. 총 중에. 경제적이다. 4번이죠. 개전기 중에서 반환시, 정환시가 있어요. 반환시는 동작이 빠른 거고 전류가 크면 동작이 빠른 거고 정환시는 내가 정환시라 동작한 거잖아요. 두 가지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특성을 다 설명하기 때문에 두 줄 이상 나오면 개가답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두 가지 나온 몇 줄 있어요? 4번이에요. 4번. 몇 번이 있어? 4번이죠. 답 4번. 복도체는 주목적이 일단 뭐죠. 코로나 방지죠. 코로나 방지고 또 전선이 굵어지니까 뭐가 되죠. L값이 작아지고 C값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송전 용량이 증가가 되죠. 송전 용량이 당연히 킬로와트이기 때문에 송전 전력이 증가하는데 왜 증가하느냐 C 부하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특성 인피던스 서드 임피던스법이라고 해서 C분지 L에다가 V제곱 또 이거는 L에 C에 V제곱 그죠. 그러면 이제 복도체 쓰면 L값이 작아지면 얘는 커질 거고 A가 커지니까 얘가 커질 거예요. 그죠. 전력이 증가한다. 임계점 당연히 적어요. 임계전압이 어떻게 되겠어요. 임계전압이. 코로나 방지라는 것은 뭐냐면 임계전압을 크게 하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가 발생하는 임계점을 크게 해서 코로나 방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일선 진압전류 중에서 중성 접지죠. 가장 진압전류 작은 거. 소울에이터죠. 그래서 병렬공지 이용한 거죠. 가장 큰 건 직접 접지. 그래서 진압전류 병렬공지 이용한 소울에이터죠. 4번입니다. 수차에 캐비테이션 방지 대척으로 가장 맞는 게 아니라 방지 대척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해설을 보게 되면 이게 사실은 캐비테이션은 사실 우리 수차에서 수차에서 이제 압력이 압력이 순간적으로 떨어진 현상 등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 간연도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또 유체역학 특히 저쪽 펌프에서 쓰는 소방이라든가 그쪽에서 좀 많이 나오는 거고 캐비테이션은 전기에서 일부 있고 있는데 이쪽은 사실은 학교에서는 배우죠. 학교에서는 배우는데 우리 간연도에서 그 책의 내 일부 내용까지는 끌고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신의 뜻이다. 그래서 캐비테이션 첫 번째 수두 낙차를 증대한다. 아까 압력이 떨어지셨는데 낙차 또 늘리면 더 흡출 수두가 뭐냐 흡출관이라고 했죠. 흡출관 그죠. 이렇게 수차가 있고 이게 흡출관이잖아요. 이걸 더 늘린다는 거죠. 아무리 흡출관 선체에도 진공상태가 되어도 10.3m밖에 오르지 않습니다. 진공상태 만들어도 진공상태 만들어서 10.3m를 만드는 데 손실까지 다니면 7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얘를 늘린다고 해서 더 압력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1번 봐야 되고 갑오와 운전을 가능하면 피한다. 그렇죠.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속도를 너무 크게 잡지 않고 그다음에 침식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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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텐레스 강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20번 154 선관전압 임피던스 8 용량의 배개미 퍼센트 임피던스 구하라. 마지막 문제인데요. J가 붙었으니까 그게 리액턴스죠. 퍼센트 임피던스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10V제곱PZ 이걸 표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10에다가 전압이 얼마였죠. 선관전압이 154 제곱이고 용량이 얼마 100MV 그런데 이것 써먹을 때는 반드시 P는 KVA고요. V는 킬로볼스잖아요. 그래서 용량이 몇MV 100MV 그래서 100 곱하기 10에 3승 KVA 임피던스가 얼마 8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3.37 답이 3번이 나옵니다. 아 19년도 1회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여기서는 2번 같은 거 하나 그 다음에 8번 2문제 그 다음에 19번 세 문제 정도가 좀 나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다 해볼만 합니다. 세 문제는 처음 봤던 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게 좀 그럴 텐데 생각보다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처음 봤기 때문에 좀 어색해서 그런 거지 보통 두세 개 정도는 항상 애매한 게 나온다. 자 그래서 2019년도 제1회 전기기사 전력공항을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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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